평소에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춤출때도 있고 옥상이나 피아노 앞에 조금 자리가 좀 있어서 혼자 노래 들으면서 누워있다가 음악도 찾고 피아노도 쳐보고 요즘은 좀 올드해지고 있어요 계속 옛날 펑프나 재즈도 많이 됐고 무릎 믹스테입에 완전 꽂혔었는데 다시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감성이 힙합으로 이제 안 가고 딴 데로 가고 있어요 패싱 온도 터치라고 워크샵을 밀하우스로 하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비보이들이 워크샵을 대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대구에 워크샵을 하러 가요 밀하우스로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부산에서 한 번 했었는데 잼이 껴가지고 같이 한 건데 이번에는 거의 지방으로 워크샵 때문에 간 건 처음이에요 원래 처음 이 주제를 던져준 건 저스트락인데 우리보다 어린 애들 아니면 우리 친구들 또래한테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즐겼던 브레이크이 뭐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힙합이 뭔지 약간 전파하자 미라우스가 약간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친구가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고 저도 이제 약간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이 시내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하고 싶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밀하우스가 마음이 되게 잘 맞았습니다 어 정우야 어디야? 빨리 우리 지금 도착했어 어디야? 그... 여기 서울역 아 진짜 빨라야 돼? 이 새끼는 매일 지각을 해요 밀하우스 매일 지각하는데 한 7분 정도 나왔대는데 역시 막내는 항상 눕네요 대구가 어떤 곳인지 좀 파악을 하고 이제 끝나고 대구에 갔으니까 대구 비보이들 만나야겠죠 대구에 있는 비보이들이랑도 약간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저희들만의 시간도 좀 가져보고 틀어보려고요 생각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브레이킹에 대한 생각 태도 물론 같은 크루면은 더 좋았겠지만 물론 그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비보이들 비보이에 대한 저의 각자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을 비보이를 하고 싶다? 고글링이 형이 저한테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기본적인 비보이들의 요소들을 가지고 해나가잖아요 날리지나 지식이 있으면 서로 막 보내주고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워크숍 시작하게 됐고 재밌니까 굳으려고 사장님이 좀 굳은 식탁하고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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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밥을 먹고 저희 뭐냐 여기 구경 대구 구경을 좀 하려고요 대구 구경을 좀 하려고요 동성로에 가는구만 아 일단 배가고 아쉽고 볼드투어도 하자고 아 외국에서 불러주면 진짜 좋네 동영이 이제 뮤직이터키 하면서 막 여러 지역을 도와줬던 모습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작게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가지 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배움은 가르치면서도 계속 느끼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커요 이거를 내가 알려줌으로써 나도 다시 배울 수 있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느낌이 돼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난 걸 생각하면 뭐 밀하우스 말고도 진짜 멋있게 많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말하는 것도 밀하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통점이 많고 그냥 단순히 춤을 막 우승하고 뭔가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기 전에 같이 뭔가 배웠던 거를 같이 공유하고 자기 라이프에 대해서 더 확보함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화에서 표현을 해야 될지 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비보이로 넘어섰어요 저한테는 비보이로 보는 친구가 아니라 사이퍼라는 라이트를 같이 살아가는 친구예요 지금은 스피커를 가지고 어디라고 했죠? 거기? 국채보상공원? 그곳에서 사이퍼를 하러 이번 워크샵의 주된 목적은 사이퍼예요 우리가 이 씬에서 계속 있으면서 사이퍼라는 서클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계속 행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무지하게 생각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내 춤만 신경 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우리 다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약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때마침 이제 내려가는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해서 대구 지역에서 사람이 많든 적든 사이퍼 같은 모습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연락이 닿은 부분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친구들 통해서 갔다 오지 않을까요? 가사팀으로 오지 않음 오지 않음 뭔가 잘하고 오타고를 떠나서 그냥 다 즐기려고 재밌게 추는 그 바닐부가 맞아서 서울에서 막 할 때보다 지방에 와서 그런 줄 몰라도 일단 이렇게 모여주신 게 감사하죠. 뭔가 목적 없이 그냥 즐기러 오신 분들이니까 춤이 좋아서 순수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데 다른 사람들도 정말 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회원님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랑 정말 많이 즐긴다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해도 별로 안 웃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할 생각하고 있는데 마시면서 천천히 갈까요? 진행은 뭐 밀하우스가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사이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건 프리스타일 할 것 같아요.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 건 근데 항상 하는 거지만 이게 그냥 흘러가서 이게 그냥 뭐 잘 그냥 잘 해야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시작을 할게요. 지금 포즈시를 내어주세요. 하셔서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립스포저가 일별이 잘 생각하고 있고 제가 먼저 오피샷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이퍼를 중점으로 가기로 했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살짝 동작 위주로 흘러서 개인적으로 그게 아쉽고요. 근데 뭐 사람들 배우려면 결정이나 서울보다 잦지 않잖아요. 그 기회들이 그래서 뭔가 되게 소중히 하고 하나만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 이뤄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동작과 사이퍼에 대한 그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했는데 거의 롤리지로만 얘기가 갔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동작에만 대연한 것보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가능성을 더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는 약간 동작적인 모습에 중점을 누르면 누구는 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중점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반응도 되게 괜찮고 반응을 다 집중했고 저는 그런 공부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많았습니다. 태도가 보이잖아요. 우리한테 진짜 배우고 싶어서 왔다면 뭔가 하나만 더 얻어가려는 그러면 기분 좋아서 물어본 거에 또 하나 더 알려주고 원래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얘기를 계속 우리는 하고 싶어서 이런 곳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확실하게 워크샵으로 떠나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되게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의 형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해줬잖아. 많이 보여줬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연습들이 정말 좋은 것 같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서 이제는 우리도 어쨌든 이 씬에 벌써 생각하면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이제 그 시간동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 얘네가 우승 많이 하고 대구 활동 열심히 하니까 난 못쩍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나 좀 더 깊이 다가가는 두 팝이나 브레이드에 대해서 그런 걸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스테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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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달갑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이것저것 활동 좀 했다고 워크샵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좀 대응마냐 그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걸 떠나서 우리도 솔직히 명예나 우승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어쨌든 이 문화가 발전하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좀 언급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그 부분을 아예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은 존나 싫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에만 종점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지식이지만 이런 논리지나 그런 부분에 등불이 되자 그런 이런 부분도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지식적인 부분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진행이 된 거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군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만큼 더 열심히 이어나가는 거 이것저것 미사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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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탐네이션이더라고? 이 친구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 작중 최고인 것 같아 리보닝으로서의 꿈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고 춤추고 싶을 때 춤출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거를 바로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애아빠랑 아저씨가 됐을 때도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브레이킹을 하는 것도 아주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한 과정인 것 같아요 대부분 브레이킹을 하는 것도 좋아서 하는 거는 그냥 이거를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지 않겠죠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약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건 전혀 없습니다 돈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현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여유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저는 지금 완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보이가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연을 하든가 그다음에 뭐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상금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좋은 감정을 느끼긴 했죠 근데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비보이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돈 벌려 그러면 비보이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하하하 딱 말이지 뭐 현실적인 부분은 저는 항상 저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좀 뭔가 나중에 춤밖에 할 게 없어서 뭐 비즈니스 춤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앞으로도 변함이 있을 거 같아요 비보이 비보이면 좀 비보이답게 정말 브레이크랑 힙합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로서 비즈니스를 너무 바라보지 말고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이 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속 공부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안 빠지는 거 같아요 내가 비보이 때문에 힙합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힙합 때문에 비보이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왔던 거는 비보이들은 자기가 비보이여서 힙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비보이는 힙합이라고 얘기하는지 비보이는 힙합이라고 얘기하는지 비보이는 힙합이라고 얘기하는지 비보이는 힙합이라고 얘기하는지 윌하우스랑 그냥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저의 계획이에요 저도 이번에 부산 거기 워크샵 같고 서울에서 두 차례 하고 이러면서 부산 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대구도 그렇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외국 방법보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더 재밌는 걸 많이 만들고 싶어요 계속 배움이라는 거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되게 큰 걸 말하고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움직임 자체는 그냥 우리가 작은 소통이라도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다 근데 그걸 서울에 있는 비보이보다는 다른 타지역에 있는 비보이들과의 교류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하면서 많은 지방에 있는 비보이들을 이 패싱 온 더 터치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서 만났지만 그런 가능성을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가 작게나마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구나 약간 그런 모습을 받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막 꺼내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변화의 모습이 너무 재밌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냥 이거를 너무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 더러울 들어갈 말 있어? 너의 말 당연히 황태연 아 근데 시간이 다 존나 얘기 너무 많아 샷아웃 제이스 해야 되나 아멘 아멘 아멘